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과정 노동시장론을 담당하고 있는 홍준용 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강의 드릴 내용은 교재에는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경제학 과목이거든요 경제학 중에서 범위를 좁혀가지고 노동경제학인데 경제학 전공하셨던 분이나 또는 예전에 교양과목이 됐든 아니면 다른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듣는 분들 계시거든요 경제학 처음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낯설어서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제학 과목을 진행해드리는 게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교재에는 없지만 가볍게 배경 지식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이 두 개입니다 원래는 법학이 전공이었는데 법학 전공이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노무사 일을 하면서 다시 경제학을 전공을 한 거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근데 그때도 교수님들이 수업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오시는 교수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경제학이라는 그 과목이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사회과학 그래서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학 우리는 보통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과학 하면 떠오르는 게 자연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등등 보통 이제 그런 것만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과학이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회과학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냐 글씨가 다르죠 둘 다 과학인데 앞에 있는 글씨가 얘는 사회라고 돼 있고 얘는 자연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료가 연구 대상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고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한다 차이가 좀 있죠 재료가 다르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상학자 같은 분들이 내일은 비가 온다 또는 눈이 온다 천둥이 칠 거다 태풍이 언제 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예측을 할 때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누가 선녀가 비듬을 털어가지고 그게 내 옷에 떨어진 꿈을 꿨으니까 오늘 눈이 올 거야 이게 아니라 그죠 기상 그 사진들을 다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풍향이라든가 습도 라든가 온도 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관련 그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기상 이론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래서 예측을 하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어떻게 된다 인식으로 못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경제학자분들도 마찬가지요 사회과학이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이니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현상 중에서 범위를 더 좁혀가지고 어디 경제현상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데 경제현상이라는 게 사람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경제 문제 그거 연구하는 건데 보통 이제 경제학자분들도 예측을 하시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몇 프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뭐 이렇게 뭐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쌀가루 착 뿌려가지고 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무속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이론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착 취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이론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또는 성장률이 몇 프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죠 물론 적중률이 썩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불평, 불만도 많이 하시는데 경제학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만 그래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 경기를 전망할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쌀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제학자한테 물어보죠 틀려도 왜? 방송에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이니까 추론 과정이 과학적이니까 틀려도 일단은 이 경제 현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할 때 경제학자분들한테 문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경제학이라는 거는 과학이다 과학 중에서도 무슨 과학?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니까 뭘 연구한다? 사회현상을 연구한다 근데 그 사회현상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범위를 좁혀서 경제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근데 이 경제현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구 대상들이 인간의 행동인 거예요 연구 대상이 인간의 행동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인간이 행동을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건데 그때 첫 번째 가정이 필요해요 그 가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여기다 적어볼까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 그런 가정을 하냐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경제학 안 배우신 분들도 다 맞춰요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내려간다 라고 다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다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비싸면 적게 살려고 하고 싸면 많이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수요의 법칙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학 공부 안 하셨어도 근데 수요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어때요 미친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미친 사람들은 비쌀 때 더 환장하고 많이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쌀 때 더 많이 살려고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법칙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 지금은 조금 유행이 지났는데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북쪽 얼굴 잠바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잠바 가기 그러니까 더 막 미친 듯이 잠바를 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잠바에 미쳤으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사고를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에 한해서는 또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명품백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싸지면 더 미친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죠 더 미친 듯이 사더라 왜 시기에 미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가 않을 때는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일관된 어떤 법칙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쉽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겠냐면 우리는 적어도 이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가정을 하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 가정이 깔려 있으면 이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노동시장도 공부하시면서요 특별히 다른 얘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얘기를 안 해도 기본 그 토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감옥에서는 그죠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배제하면 됩니다 손쉽죠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구 он